그 시편에 하느님 앞에 불을 짓는 그런 모습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.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. 그러므로 하느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로 운전하라. 유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.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됩니다. 우리의제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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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